이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이게요? 뭘까요? 진짜 애파르구나 좋아하는 걸 보면 돼 굉장히 다른데 꾸벅꾸벅 해리포터 해리포터 닥쳐 말포이까지 있어요 응 얘가 닥쳐 말포인데 왜 닥쳐놨어? 그냥 닥쳐 말포이가 플레이인데 아 진짜 말포이 그럴리가 있네 그냥 닥쳐 말포이 말포이 근데 너무 약간 머리 앞에 머리 씹은 것 같이 해놨네 약간 앞머리 가발 같은데 뭐로 다 나오는 거 같아 이건 아닌데 제가 슬리델린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게 교복을 올바르게 입기 때문에 참 좋아하는데요 그리핀도르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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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이 약간 양아치처럼 난 단정한 아이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슬리델린을 사실 좋아합니다 보통 그리핀도르를 많이 좋아하지만 저는 슬리델린 팍 아니 쟤들은 그리 열심히 사는 애들이야 헉! 래티포터! 얘도 올바로 입었네 어? 여기선 올바로 입었네 얘 맨날 퍼로 헤치고 다닙는데 귀여워라 얘들아 머리 전부 다 이래 해놨네 여기가 다 이렇게 하지만 귀엽다 이거 떡이면 두 개 있을 텐데요 번개 모양 하지만 지금 보이지 않네요 지금 이거 나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다 카로톰이라서 한국에도 곧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해리포터가 한국에서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해리포터 진짜 좋아하는데 한국에서는 해리포터가 잘 안 나오는 거 같아요 정발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항상 뽑아야 돼요 짠! 론! 위즐리론 론은 여기에 주근깨도 있어요 론이 제일 생긴 같은데? 론 못생겼는데? 아니 여기서는 제일 잘 뽑힌 것 같은데? 그냥 눈 감고 있었어 그렇지 론은 진짜 못생겼는데? 론이 눈한테는 해줘요 눈 뜨면은 잘 못된 거 아니에요?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눈 뜨면은 잘 못된 거 아니에요? 눈 뜨면 안 돼? 아닌데? 네? 네? 아닌 거 같은데? 론이 많이? 봐봐라 네 헤르미언느가 헤르미언느 예쁜 헤르미언느 내가 어떻게 뽑았는지 이 프로셋을 뽑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냐면 헤르미언느 헤르미언느가 무려 5명 헤르미언느 론이 무려 영아니다 말포이니까 닥쳐 말포이 무려 3명 론 위즐리 무려 3명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리포셋이다 헤르미언느 딴 데 가서 뽑았는데 헤르미언느가 한 개 더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헤르미언느 두 명을 데리고 왔고 전 다 뽑고 귤 받친 줄 알았잖아 하하하 다 알아 너랑 좋아서 얘기하자 아무튼 하차라는 세계 자체가 싸고 빠졌다 헤르미언느 자세히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된다 하지만 참을 수 없다 참을 수 없지 참을 수 없지 아 얘 눈썹 염색까지 했는데 아 그래? 멋쟁이네 눈썹 문신? 염색이 아니고 깔롱쟁이네 깔롱쟁이 알겠나 모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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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핀도르 2개 밖에 없어? 아니 총 4개지 전 사실 헤리포터를 그냥 봐서 몰라요 아 그래요 아 그 전에 벌써 다 나오는데요 아니 그 전에 벌써 다 나오는데요 제가 아즈카반에 재수가 처음 나왔을때 마지막 헤리포터 시청이라서 이렇게 막 기억이 막 돼있잖아 헤리포터가 그리핀도르랑 스리델린이랑 레번크루랑 호프루프 이렇게 있을거야? 호프루프 이렇게 있을거야? 헤르미언느 헤리미언느 좀 닮은거 같기도 하다 예쁘다 헤르미언느 예쁘다 다행히 헤리미언느가 다섯개네 엄청 좋습니다 꾸벅꾸벅 헤리포터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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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즐거운게 감사합니다.